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핵사를 위해 서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방부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님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원고에 써있는 말씀들을 다 해버리셔서 제가 참 뻘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준비된 원고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축하와 경영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규빈여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다버스 프로메서 클라우스 슈박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지능 정보 기반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전도 드론과 로봇 등 하이테크 중심으로 첨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의 ICT 기술과 드론 및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국방격 2.0을 수립하여 국방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구미에서 개최됨에 따라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미가 국방 ICT 산업의 메카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18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드론 산업 대전 개최를 축하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의 힘인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시스템 장식원 대표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의 장식원 대표입니다. 좋은 말씀들은 다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산업체 기업인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츠로 노지사님을 위해서 백성주의에 대해 기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기업인으로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과학기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을 해서 이제 우리 국방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전력적인 방향을 다 수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동상국도하고 국방에서 지금 잘 성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투구로 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 국방에게 더 증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리를 투입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주 하나는 하나 그룹에서 구미사업장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하나 시스템이 이제 방위사업 전자분야를 맡고 있고요. 본사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세금을 구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하나 방사 부문에 이제 신관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가 원하는 또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술력과 에너지를 결집으로 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쪽에 방향성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치 부스 참관을 하시기 전에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레빗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치 부스 참관을 하시기 전에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stakearon에 가르침자 인사 Bild 곧 gun 윗미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요 내밀 분들을 모시고 참여기업 방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드론 축구 시험 및 체험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역 드론 축구장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혜역 드론 축구장 문혜역 드론 축구장 문혜역 드론 축구장 문혜역 드론 축구장 고생한 사람을 가진다 드럼칫도를 한 사람아야 돼 그래서 손질이 딱 붙어있어 그런가가 그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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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드럼칫도를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전남 몰티콕 구장 가면 그 한편은 T&D가 나타났어요. 2개 만들어오세요. 2개 만들어오세요. 충주로 팔아주세요. 지금은 시비하지만 직접 해야지 5대5나 차가에서. 정말 힘들었던 크기. off-hand corner they chose to be 700% there and Egypt. 기 WORK METER 누군가를 지켜봅시다. 진짜. 일단 역할이 많으니까. 응? 그리고 그냥 한 번은 뭐 보여줄게요. 그래야 직접적인 여관이 있는데 많이 대단하지. 그럼 역할까지는 실감 못 느끼리지. 낮에 첨벌이 계속 이야기해. 응. 우승